네, 한숨 좀 돌리셨어요? 자, 이거 등록선 봤고요. 자, 지금은 68페이지로 가시면 자, 지번이 납니다. 지번 68페이지 자, 토지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경계, 좌표서, 소재, 지면, 경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중에 소재하고 좌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자, 지번하고 지목, 면접, 경계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최근에 지번이 출제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한 뭐 거진 10년 된 것 같아요. 거진. 한 7, 8년 정도는 확실하게 지번이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내 거리는 많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는 연구 중에 있긴 한데 너무 막 이렇게 힘 빼주실 필요 없어요. 보통 초반에 공부하시다가 지번에서 힘을 다 빼버리는데 힘은 뺐는데 사실은 지목의 시험이 엄청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질려버리는데 이제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지번은 가볍게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번은 본번이 있고 부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교등록, 등록전환. 자, 얘네들은 원칙이 부번이에요. 자, 요거 드리면 안 돼요. 자, 신교등록, 등록전환. 신교등록은 땅이 새로 생기는 거죠? 새로 생긴 땅, 새로 생긴 땅 바로 옆에 있는 지번에다가 부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지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자,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종, 자, 멀리 떨어질거나 또 여러 필지에 있거나 자, 종 떨려죠? 종 떨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본번입니다. 최종 본번에 다음 쓴번에 본번으로 부여한다. 자, 이제 외웁니다. 신교등록은 자, 신교등록은 원칙적으로 인접지에 부번을 붙인다. 됐죠? 새로 생긴 땅 옆에 토지에 부번을 붙인다. 그러면 시험 문제 틀리게 되겠죠? 틀리게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 필지를 신교등록할 때에는 인접지에 부번을 붙인다. OX? OX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등록전환을 하는데 자, 등록전환을 하는데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본번 붙인다. 등록전환. 멀리 떨어져서 등록전환할 때는 본번을 준다.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본번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뭐 이해고 뭐가 필요 없어. 종 떨려가 딱 나왔는데 부번 붙으면 틀린 거예요. 자, 그렇게 찾는 그 요령만 찾으시면 되는 거지 뭐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뭐 중개사 되시고 나서 우리나라 집원 붙이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바보같이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것만 골라내면 돼요. 자, 그런데 대전제가 뭐냐면 이거는 신교등록, 등록전환 할 때만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할 땐 안 그래요. 도시개발할 때는 그냥 본번이에요. 본번. 신교등록, 등록전환은 원칙이 뭐다? 부번이고 자, 종 떨려가 나오면 본번이다. 자, 이걸 외웠냐 못 외웠냐 중에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서 생각나냐 안 나냐 그거 연결만 시키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집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이는지는 전혀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시면 돼. 자, 종 떨려는 본번. 자, 종 떨려 본번은 신교등록, 등록전환일 때만 그런 거예요. 딴 데는 그러면 안 돼. 그냥 신교등록 하면 부번이 뭐죠. 부번. 그 다음에 분할은 부번. 자, 분할은 부번. 자, 분할은 분할의 필지 중 한 필지는 분할 전 집원. 그냥 쓰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에 다음 쓴번에 부원. 자, 분할은 부번. 됐죠? 자, 분할은 부번. 맞죠? 자, 그 다음에 합병은 어떻게 할까요? 합병. 합병은 어떻게 해? 합병하면 집원은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네 필지를 한 필지를 합병한대. 몇 번째? 10번지. 10번지. 자,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빠른 거 고르는 게 원칙이야. 제일 빠른 원칙인데 이거는 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면 본번 중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선순위 집원으로 하대. 본번으로 된 집원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이거는 뭐 시험에 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자,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 낼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낸다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건물 있어. 건물 있어. 건물 있어. 자, 합병하면 몇 번지? 자, 그래도 10번지요. 자, 이걸로 하고 싶으면 이걸 해달라고 어떻게 해? 신청. 자, 신청하면 그때는 해줘야 돼. 신청 없으면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여기 이건 합병. 합병. 합병의 경우는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분할이죠. 분할. 자, 실판 한번 보세요. 자, 분할은 그런 거 없어요. 분할은 최종 부분에 다음 순번에 부분으로 간다. 됐죠? 자, 대신에 분할의 경우 건물이 있으면 그때는 바꿔줍니다. 자, 분할의 경우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분할은. 자, 10번지가 있었다. 자, 분할하면 어떻게 될까? 자, 북서 쪽에다가 원래 걸 주고. 자, 나머지는 의이라고 읽으라고 했잖아요. 의, 의. 다시는 분 다시 하면 버스 번호예요. 10의 1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문치고. 또 자르면 여기는 10의 2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신에 이런 경우에서요. 여기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 있으면 북서기범법을 무시하고 이쪽 집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10번지. 여기다가 11번지. 이렇게 준다고요. 건물이 있으면 이쪽으로 순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는 굳이 이거 좀 해주지라고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합병을 할 때는 신청하면 그때는 고집원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합병 그 정도.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겁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하면 본번 준다, 부번 준다? 도시개발 사업하면 본번 줍니다. 개발하면 그 동네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그 경우를 준용하는 경우가 세 개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 지번변경 지. 자, 지번변경 지. 그다음에 축척변경 추. 또 행정적이편 행. 그래서 지축행은 도시개발. 지축행은 도시개발.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번으로 간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축척변경의 경우 지번을 새로 붙일 때는 본번으로 부여한다. 맞잖아요? 네, 축척변경의 경우 지번을 새로 붙일 때는 인접지에 부번 붙인다고 X. X. 자, 인접지에 부번은 신규등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싹 바꿀 거란 말이에요. 자, 축척변경, 지번변경, 행정의 개편은 도시개발 방식, 즉 본번을 붙이는 방식을 준용한다. 그렇죠? 그럼 본번을 뭘로 바꾼다? 부번을 바꾼다.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축행은 본번, 지축행은 본번, 자,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지축행은 본번. 자, 우리 3호선 쭉 타고 올라가면 구파발력 다음에 지축행이 있단 말이에요. 지축. 지축행 가는 3호선 지하철이 있었어요. 자, 지축가면 뭐하고 있어요? 도시개발하고 있어요. 거기. 그쪽 가면 막 스탑필드 있고 막 이러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하고 있다. 도시개발이면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이다.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가 뭐예요? 지번변경. 지축행이 치는 지번변경. 자, 지번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승이 이런 거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대신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그 동네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지번변경이에요. 이 경우도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그렇죠? 자, 지번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혼자 하면 안 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란 건 없다 그랬어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거. 이게 지번변경입니다. 다시 한 번. 지번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누가 자꾸 시적소관청이래. 그러면 안 돼요. 자,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 장관 승인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거 지분 틀린 거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4개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8페이지에 ㄱ, ㄴ, ㄷ, ㄹ을 확인하셨고요. 자, 69페이지 보시면 3번 문제 있어요? 69페이지에 3번 문제 보이시죠? 자, 지번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 틀렸어요.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고요. 또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틀렸어요. 자, 시군구가 아니라 동, 리, 동, 별로, 리별로, 동, 리별로 부여합니다. 이 동, 리별로 부여하는 것을 지번 부여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동, 리별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같은 말입니다. 동, 리별로 또는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자,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차례. 자, 차례는 북서기본법. 자,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북서기본법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1번 지분은 두 군데가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고 시군구 틀렸어요. 두 번째, 임야대장, 임야대장관 지번은 숫자 앞에요? 숫자 뒤에요? 숫자 앞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죠? 자, 3번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사업계획도에 따른다. 자, 의대모 사업계획도. 자, 미리 지번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시 도시개발사업이니까 본본으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한다. 자, 4번 분할.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본.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분할은 부본이라고 했죠? 원래는 하나 쓰고 나머지는 부본.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자, 5번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대요. 그럼 지축행이죠? 자, 지축행. 자, 지축행. 얘네들은 본본이죠? 본본. 그런데 인접지 본본의 부본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인접지 본본의 부본. 이거는 신규등록 등록전환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만 맞는 말이죠.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4번에 1번에 보시면 등록전환입니다. 자, 등록전환인데 여러 필지 보이세요? 등록전환에 여러 필지. 종 떨려죠? 자, 종 떨려는 본본, 부본. 본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필지면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으로 부여한다. 그럼 1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2번 분할. 자, 분할의 경우 분할을 필지 전용 수고 사무실 건축물 걸렸어요. 건축물. 건축물이 있으면 원래 집원을 우선 부여한다. 그래서 북서기본법 무시하고 그쪽에다가 먼저 부여준다. 그래서 2번 맞죠? 3번 지적소관청은 집원을 변경하려면 집원변경 사회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 이것저것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서 시의 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뭘 제출해요? 뭘 제출해요? 뭘 제출해요? 승인 신청서. 자, 승인 신청서. 자, 집원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꾸 시적소관청 그러지 말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시의 도지사한테 승인 받을 거예요. 승인을 받으려니까 뭘 내야 돼요?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그렇죠? 자, 승인 신청. 승인해 주세요. 우리 동네 집원세로 바꿔야 돼요. 라고 시의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우리 사후동 집원세로 바꾸려고 그래요. 라고 승인 신청서를 넣어.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할까? 네? 어떻게 해요? 승인 신청서를 받았으니까. 심사를 해요, 심사. 심사를 뭘로 하냐? 지적도를 보는 거예요. 사후동이 그래, 한번 볼까? 사후동 지적도를 펼쳐보니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소관청한테 통지해 줍니다. 해야 되겠다. 그럼 소관청이 집원을 새로 싹 바꾸겠죠? 본번으로 붙여, 부번으로 붙여. 본번, 부번. 집원 변경은 지, 추, 행위니까, 도시개발 방식이니까 본번을 붙인다고. 본번으로 싹 새로 붙인 다음에 소유자한테 어떻게 해? 통지해 줘야 돼요, 통지. 통지까지 갑니다. 그럼 소유자한테 통지 몇 일?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다시 좀만 더 갈게요. 칠판 보세요. 지번 변경은 누구 한다? 지적소관청. 소관청 그냥 하면 안 되고 시도사한테 승의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걸 심사하겠죠? 심사. 심사는 도면을 보고 심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통지합니다. 누구한테 통지하냐? 지적소관청한테 통지해 줘요. 통지는 지적소관청한테. 그러면 소관청이 본번으로 새로 부여하겠죠? 본번. 본번으로 새로 부여한 다음에 다시 통지합니다.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통지가 들어가겠죠? 자,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번 변경이에요. 다시 한번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심사해서 소관청한테 통지하고 도시개발 방식으로 본번으로 쭉 새로 붙이고 그리고 다시 소유자들한테 통지해 준 거죠. 네 땅 지번 바뀌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자, 며칠.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지번 변경입니다. 자, 4번에 3번은 맞는 말이에요. 지번 변경을 쭉 써는 거고요. 자, 4번에 4번 보시죠. 자, 합병. 합병. 합병의 경우에는 주거사무소 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틀렸죠? 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그 지번을 우선해서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틀렸죠? 자, 신청을 받아서 부여하여야 한다.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행정교육회표 나왔어요? 행정교육회표. 자, 행정교육회표. 행, 행, 행. 또 하나, 지번 변경, 지도, 축첩 변경, 추구죠? 지축행이죠? 자, 지축행은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해서 본본으로 부여한다. 그렇죠? 자, 이 정도면 지번은 뭐 충분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70페이지로 가보시죠. 자, 70페이지 맨 위에 차장천원. 요건 이제 두 번째 글자 쓰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자, 70페이지 맨 위에 자, 제가 지목을 28개를 다 넣긴 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추렸습니다. 추리고 추려가지고 그 정도 정리해놨어요. 자, 1번, 2번은 전답이었고요. 전답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3번이 과수원이고요. 4번이 목장용지이죠. 자, 3번하고 4번에는 다만이 붙었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자, 그거 하고요. 자, 27번의 묘지가 있거든요. 자, 27번의 묘지에는 밑줄 쳐놨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로 한다 이렇게 단서로 붙은 게 딱 3개예요. 3개. 과수원하고 목장은 주거용이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자, 묘지에는 주거용이라고 안 나옵니다. 묘지에 주거용 건축물 있으면 죽어요. 자, 묘지에 누가 사라. 그렇죠? 그래서 묘지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과수원. 사과배반 호두귤러모. 과수류를 집단 재배한 토지. 자, 그 다음에 과수원에 접속된 저장고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에 접속된 부속시설은 과수원이에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네. 자, 주거용이 나와야 바뀌는 거예요. 자, 묘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부지는 묘지. 부속시설부가 나오면 다 그 원래 지목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대신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그럼 대로 바뀐다고. 그 멘트를 찾으셔야 돼요. 주거용 묘지관리. 이게 나오지 않으면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목장용지 있죠? 초지, 초지, 초지. 또 축사부지 이런 거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다. 자, 초지, 목장용지, 초지, 초지. 녹지는 뭘까? 녹지.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초지는 목장용지예요. 자, 6번 광천지 있죠? 광천지. 광천지는 용출하고 운송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용출해야 광천지입니다. 용출한 걸 운송하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예요. 이걸 가지고 시험이 많이 냈습니다. 운송하는 것도 광천지에 포함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네, 운송, 운송. 운송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자, 11번에 주차장 보이시죠? 자,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않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거 네 가지 외우셔야 돼요. 자,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또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 네 개 네모 치세요. 자, 칠판 보시면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그럼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뭘까? 도로, 도로. 도로, 노상이죠, 노상. 자,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만약에 공장용지에 부설된 주차장은 공장용지겠지. 주차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된 주차실은 아니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 들어가요. 공장용지에 부설된 주차장이 모자라. 모자라 가지고 인근에 따로 땅을 샀어. 그래서 우리 공장에 부설주차장을 따로 만들었어. 거긴 주차만 해. 그럼 부설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주차시설로서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럼 주차장에 포함시켜야지. 그래서 원래 부설주차에서는 제외시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인근에.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럼 이거는 제외된 걸 또 제외했으니까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복잡하네. 인근에가 붙으면 부설주차장도 주차장이 됩니다. 그냥 부설주차장이라면 주차장에서 제외시킵니다. 됐어요? 부설주차장이 낫다라고 하면 긴장하셔야 돼요. 앞에 인근에가 있나 없다를 보셔야 돼요. 인근에가 있으면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주차시설로만 만들었구나. 그럼 이건 주차장이다. 그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인근에 붙여서 시험을 냈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그럼 주차장은 한 글자로? 주차장은 한 글자로 차 그려야죠. 주유소용지는 한 글자로? 주죠. 유는 유지 있잖아요. 그래서 주유소용지는 주입니다. 주. 여기서는 전기수소 판매. 이것도 주유소용지로 갑니다. 전기수소 판매. 그다음에 다만 보이시죠? 다만은 거의 출제 단골 손님이에요. 다만만 나오면 출제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공장 안에 있는 급유소설은 주유소용지에서 제외합니다. 그건 뭘까? 공장용지였죠. 그러니까 주유소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4번 도로. 15번 철도용지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교통운수란 말이 나와요. 교통운수가 두 군데 나오죠? 교통운수가 나오면 암소리 안 하면 도로고요. 궤도가 나오면 철도용지예요. 그렇죠? 교통운수 나오면 궤도 있나? 얼른 찾아보셔야 돼요. 궤도 나오면 철도용지. 서울 역사, 용산 역사 그러면 철도용지. 서울 역사, 철도용지이지 뭐. 역사. 그다음에 도로 좀 볼게요. 도로. 일반 공장의 교통운수 보행 차량은행 도로인데요. 고속도로도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도로예요. 보통 점포는 대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냥 일반 점포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안에 들어가야 갈 수 있으니까 도로로 연장을 시켜준 거고요.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단지 안에 있으면 도로가 아니다. 단지 안에 있으니까 그 단지를 따라가야죠. 고른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제외한다. 18번 보시면 국어 있죠? 국어. 용수, 배수, 인공적수로는 국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국어. 똑같이 갑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국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똑같은 거예요. 자연유수 똑같이 갑니다. 거기 하천 일부러 안 써놨어요. 소규모가 나오면 국어다. 그런데 자유의 유수가 아니라 인공적수로 그러면 국어입니다. 인공적수로도 국어. 자유의 유수인데 소규모수로도 국어. 됐죠? 그게 국어. 그런데 물이 흘러가면 하천이나 국어가 되는데 물이 고여있으면 유지입니다. 저수지, 저수지, 연못. 연안거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되는 토지는 유지다. 물을 상시 이용해서 재배하면 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물이 고여있고 자생한다고 하면 유지가 됩니다. 자 유지 한 글자로 유겠죠. 설마 지겠어? 지 이상하잖아요. 유지 유입니다. 국어는 구, 구. 그냥 첫 글자 쓰면 돼요. 첫 글자. 유원지는 원이겠죠. 원. 자 공원은 공이겠지. 유원지 원 했잖아요. 그래서 공원은 공. 공장용지는 장 이렇게 됩니다. 장. 자 22번 공원 보세요. 공원 또는 녹지.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자 초지는 뭐예요? 초지. 초지는 목장용지. 정원. 정원 어서 봤을까? 정원. 우리 집 정원은 대. 우리 집 정원은 대여 대. 대지구로 만든 대. 대. 녹지는 공원. 초지는 목장용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녹지는 공원이에요. 녹지. 우리 집 살 때 녹지 공간 많은데 집 사잖아요. 공원이 있어야지. 그렇죠? 저만 그래요? 공원 좋은 데 사는 게 좋죠? 공장 옆에 사시려고?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 녹지는 공원. 초지가 있어. 그러면 양떼가 뛰놀겠죠? 초지. 그럼 뭐예요? 목장용지. 초지는 목장용지. 녹지는 공원. 우리 집 정원은 대. 그렇죠? 세 가지가 헷갈립니다. 자 녹지는 공원이에요. 녹지는 공원.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이에요. 자 묘지 공원은 묘지. 묘지 공원은 묘지입니다. 자 묘지가 세요? 공원이 세요? 묘지가 세죠. 왜? 귀신 나오니까 그랬죠? 자 헷갈리면 안 돼요. 묘지 공원은 묘지도 있고 공원은 있는데 묘지가 세다고. 묘지 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 묘지 공원은 묘지다. 묘지 공원은 묘지다. 그렇죠? 자 23번 체육용지 있죠? 자동차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뭐 이런 거 별거 아니죠? 자 승마장. 승마장. 승마장 동그라미. 승마장. 승마장은 돈 걸고 놀아요. 말을 타고 운동해요. 승마. 말을 타는 거잖아. 승마. 승마. 자 그러니까 체육용지입니다. 경마장은 유원지. 경마장 유원지. 과천 경마장 가서 말 타요? 아니죠. 거기서 돈 걸고 놀잖아요. 그래서 경마장은 유원지. 경마장 유원지. 자 24번 유원지 있죠? 그 다음에 체육용지에 다만 있어요? 23번 체육용지에 다만. 다만. 영석성이 미흡한. 영석성이 미흡한 정구장. 정구장이 테니스장이잖아요. 만약에 완전히 체육시설로서 테니스장을 만들었으면 체육용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석성이 미흡하다고 조그맣게 만들었나 보지. 조금 더 없어질 수 있나 보지. 이런 경우에는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실내 수영장이나 요트장 이런 것도 영석성이 미흡하면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유원지 보세요. 수영장 유산장 어린이 놀이터 동그라미. 경마장 동그라미 야영장 동그라미. 경마장 야영장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한 글자로 원이에요. 유그러면 안 돼. 유는 유지 있으니까 유원지 원. 야영장도 유원지입니다. 야영장. 여전히 야영장 갈 데 없어서 잡종지로 줬거든요. 지금은 유원지로 정해줬습니다. 경마장. 어린이 놀이터도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그러니까 무슨 무슨 테마파크들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유원지입니다. 26번 가시면 사적지 있죠. 문화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사적지인데요. 종경제라 헷갈리셔야 돼요. 오래된 사찰. 뭐예요? 오래된 사찰. 종경지죠. 오랜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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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성당. 이런 건 종경지 거 아니에요. 오래된 종경지 안에 문화재. 유적구적 기념물이 들어있어. 그러면 종경지입니다. 그럼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이해되고 있죠? 오래된 학교. 오래된 학교.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도 유적구적 기념물이 들어있어. 그건 뭐예요? 학교용지예요. 사적지가 되려면 문화재로 별도로 딱 그것만 지정돼 있어야 돼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사적지에 다만 있죠?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경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구적 기념물이 들어있대요. 이렇게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아니다 말이에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그건 뭐냐? 학교용지나 공원이나 종경지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27번 묘지죠?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묘지공원은? 묘지. 공원이 아니라 묘지라고 그랬죠? 봉안시설이 옛날 말로 납골당이요. 납골당, 묘지죠? 납골당, 봉안시설 묘지입니다. 묘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묘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그럼 돼. 이 멘트가 꼭 나와야 돼요. 묘지 관리. 그냥 접속된 부속 그러면 다 묘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27개. 더 이상 갈대 없으면? 잡종지. 갈대밭은? 잡종지. 갈대밭은? 잡종지. 갈대 없으면? 잡종지. 실외 물건을 싸놓는 것도 잡종지입니다. 독립된 보관시설 그러면 창구용지예요. 그냥 막 야적했다 그러면 잡종지란 말이에요. 돌을 캐내는 채석장도 잡종지입니다. 그런데 돌을 임시적으로 캐내는데 왜? 원상회복 할 거래. 임시적으로 잠깐 캐내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현재 캐내고 있어. 그러면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일시적이면 잡종지가 아니다. 자, 그럼 일단 야외시장, 공항시설, 다 잡종지고요. 특히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자, 폐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설 밑줄. 자동차 관련 독립설은 잡종지예요. 주차에 필요한 독립설 그러면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설 그러면 잡종지.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주차에 필요한 그러면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설, 잡종지. 자동차 관립설,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그러면 주차장.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동차 관립설, 잡종지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풀어봅시다. 5번에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그랬어요.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1번 보시면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까지는 잡종지가 맞아. 그런데 그 뒤에 지하에서 용출. 광천지죠. 광천수는 사이다예요. 광천지. 용출. 이게 섞어놓은 거죠. 2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건, 폐차장, 자동차 관련 동의설부지는 잡종지죠. 2번이 맞고요. 3번 갈대밭은 잡종지. 실외 물건 싸놓는 것도 잡종지. 그런데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자갈당, 모랫당, 항무지는 임야. 수림지는, 수림지는 임야. 중림지는 임야. 수림지는 나무가 많은 거고 중림지는 대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럼 임야, 임야. 돌이 많으면 암석지, 자갈당, 임야. 물이 많으면 습지, 임야, 임야. 황무지도 임야, 임야. 물이 고여 있으면 유지. 습지도 임야입니다. 4번에 보시면 공항, 항만시설부지까지는 잡종지. 밑 붙었죠. 밑이나 와가 붙으면 앞뒤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밑이 붙었어요. 물건을 보관, 저장해. 독립적 설치된 보관시설부지는 창고용지. 독립적 보관시설 창고. 실외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잡종지, 잡종지. 5번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까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뒤에 일반 공장, 위락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은? 유원지.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구분에서 오른 것은 6번.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수소 판매 나왔어요. 이거 뭐요?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 한 글자로? 주. 주. 주차장은? 차. 주유소용지는 주. 2번. 온수, 약속으로 일정한 차원은 운송. 자, 걸렸어요. 운송. 운송하면 광천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3번. 아파트, 공장 단지 용도가 단지 안에 있대. 단지 안에 있으면 통로는 도로이다, 아니다. 단지 안에 있으니까 도로에서 제외한다. 4번. 묘지 공원은?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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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자유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구거. 구거. 그렇죠? 소규모가 빠지면 하천이 됩니다. 자유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유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는? 구거. 구거. 자, 인공적수로는? 구거. 자, 인공적수로는 무조건 구거. 자, 7번 들어갑니다. 7번.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유적구적 기업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제외된다. 다른 지목이 있으니까. 이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자동차 관련 동립시설부지는? 잡종지. 주차에 필요한 동립시설부지는?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그러면 주차장. 자동차 관련 동립시설부지는? 잡종지. 다 틀렸죠? 3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역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연모, 소류지 등 토지와. 여기까지. 자, 댐, 저수지, 소류지 등 토지와. 여기까지는 유지예요. 유지. 그런데 와 다음부터 달라졌어요. 와 다음부터. 연안골이 재배. 재배하면 답이 답. 답. 자, 물을 상시 이용해서 연안골을 재배하면 답입니다. 그런데 유지라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자, 와가 붙여가지고 앞뒤를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흔히 나오는 수법이에요. 와나 밑이 붙으면 앞뒤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신경 쓰고 읽으셔야 돼요. 자, 4번.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공물, 원해장물, 식물을 주로 재배하면 전입니다. 그런데 과수류 포함 제외. 제외. 과수류는 과수류는 따로 있거든요. 제외되고요. 다음, 중림지는? 중림지는 임의합니다. 중림지 임의. 전이 아니에요. 중림지. 수림지, 중림지는 임의합니다. 자, 만약에 식용, 죽순, 재배 그러면 전이에요. 식용, 죽순, 재배는 전. 그냥 중림지는 임의하. 달라요. 자, 식용, 죽순, 재배. 그러면 전. 그냥 중림지는 그냥 산의 야산이 되는 건 많은 거예요. 그런 건 임의하지, 임의하.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5, 4번은 두 군데가 틀렸어요. 과수류 포함도 틀렸고 중림지도 틀렸습니다. 자, 5번.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해서. 취수, 저수, 도수, 정수무수, 배수. 그러면 수도용지. 수도용지 한 글자로? 수겠지, 뭐. 설마 도겠어요? 도? 이상하지 않아요. 도는 도로 있잖아요. 수도용지 수입니다. 수. 양호장은 한 글자로? 양. 오겠어? 이상한 글자. 오. 무조건 첫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 딱 네 개 있어요. 차, 장, 천, 원. 차, 장, 천, 원. 차는 뭐예요? 차. 장은? 목장, 공장용지. 목장용지. 목이 뭐. 그렇죠? 차, 차, 장, 천. 하천, 원, 유원지. 이 네 개만 오시면 끝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첫 글자다. 공원은? 유지는? 유죠. 양호장은? 창고용지는? 창고용지는? 학교용지는? 사적지는? 잡종지는? 첫 글자 하기도 힘드네. 그렇죠?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유원지는? 원. 공원은? 공이요. 공. 유지는? 유. 유죠. 그 정도만. 의외로 그 차장천의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73페이지 보시면 경계가 나옵니다. 경계. 자, 경계는 지상경계요? 도상경계요? 경계. 지상경계, 도상경계. 경계가 내 땅 여기까지 이거잖아요. 내 땅 여기까지. 도상경계, 지상경계. 자, 둘 다 있잖아요. 경계는, 경계는. 자, 경계는. 둘 다 있잖아요. 지상경계도 있고 그냥 경계. 그냥 경계 그러면 도면상경계. 도면상경계. 자, 필지별로 경계점 어떻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아까 지적도, 임야도 보셨죠? 지적도, 임야도라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도면상경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거 얘기할 때는 반드시 지상경계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두 개는 일치해야 돼요. 자, 지상경계를 측량해가지고 여기다 그려놔야 돼. 그렇죠? 일치해야 되지만, 그렇죠? 뭐를 먼저 잡는 거예요? 이걸 먼저 잡아야지. 지상에 이거 경계점 표지 같은 거 뚝 담장 확인하고 이걸 측량해서 그린다니까. 또 두 개는 일치하긴 하지만 이걸 먼저 잡아놔야 돼. 그럴 수 있죠? 자, 이거 잡아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오래 지났어요. 그러면 자, 도면에 그려진 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지. 도면에 선이 움직여? 공포영화예요, 그러면. 지적도 그렸는데 선이 쫙 옆으로 가. 우시부시한 거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안 변해요. 지형변화는 생길 수가 있지. 그러면 두 개가 불일치가 났으면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지상계가 틀린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 두 개는 일치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달라져 있으면 이게 변한 거예요. 그럼 뭐가 기준이야? 도면상경의 기준이야. 이걸 가지고 이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물론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 애초에 측량해서 그릴 때 틀렸대. 그러면 그때는 이게 잘못된 거지. 그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가 기준이다? 도면상경의 기준이다. 그럼 뭘 정리해야 돼요? 지상경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경계 잡을 때는 뭘 버텨 잡아야 돼? 지상경을 먼저 잡는 거예요. 지상경계 잡을 때 뚜기나 담장이나 표지를 잡는데 이거를 설치하는 일반 기준이 있죠? 기준. 지상경계 설치할 때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차이 없으면 중앙이에요. 뭐가 상단부예요? 절토. 땅을 깎았다. 절토났다. 그러면 절상. 상단부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그냥 바로 외울 수 있어요? 절토 나면 상단부고 그냥 높낮이가 있으면 하단부고. 높낮이가 없으면. 그럼 중앙이지 뭐. 이거 뭘 외워. 이 세 가지는 대신에 소유권이 달라지면 소유권에 따라갑니다. 만약에 중앙 잡으려고 담장 중앙을 잡았는데 보니까 담장이 제 거래. 그러면 가운데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소유권에 맞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소유권이 다르면 소유권에 우선하고요. 밑에 두 개는요. 소유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쪽 바다거든. 바다. 바다에서 그럼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최대만조예요. 여러분이 문제 낸다면 최대만조를 뭘로 바꿀까? 최소만조 또는 평균만조 이런 거 바꿀 거예요. 그래서 최대만조가 답이고요. 바깥쪽 어깨. 제 방이 있거든. 그 뭘로 바꿀까? 안쪽 어깨 또는 중앙. 이거 바꾸겠지.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칠 거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쁘게 다섯 개야. 그 문제 내기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를 계속 냅니다. 이거는. 이거 절상 하나 외우시고 바깥쪽 어깨에 하나 외우면 끝나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그래서 우리 교재 73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에 넣어놨습니다. 높나의 차이가 있으면 가남부. 없으면 중앙이에요. 상단부는 언제? 절상. 절상. 그렇죠. 해면대 접하면 최대만조. 제 방이 있으면 바깥쪽 어깨. 그래서 이쁘게 다섯 개가 있고요. 그중에 가나다 묶으시고 가나다. 가나다 묶으시고요. 이 가나다의 경우 소유자가 다르면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고 쓸 필요가 없고요. 밑에 제가 밑줄도 써놨어요. 뭐만 한 번 쓰려고 그래요. 뭐만 한 번. 쓰지 마 좀. 쓰지 마 좀. 별거 다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 쓰는 건 저는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뭘 쓰려고 그러면. 난 불안해 죽겠어. 틀리게 쓸까 봐. 그 밑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7편 보세요. 분할을 하려고 그래.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분할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담장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담장이 없대. 없으면 점을 찍는 거예요. 점. 점을 찍는 거예요. 점. 점에다가 이렇게 경계점 표지라고 써 있는 말뚝을 박는 거예요. 말뚝 박아. 그럼 여기 여기 말뚝 박은 위치를 가져다가 측량을 한다고. 측량하면 이걸 가져다가 측량한 거. 지적도에 토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점을 찍는 거예요. 점. 이 점을 여기다 그려 넣는 거지. 점점 찍은 다음에 쭉 선을 그면 이게 뭐예요. 이게 경계야. 도산 경계. 그렇죠.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에다가 도면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토지가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경계점 표지를 먼저 설치해야지. 그리고 분할 측량해서 도면에 그려넣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만약에 10번지 어때. 어떻게 돼. 10번지와. 10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또 10 다시 나올 뻔했어. 지금. 10의 1. 부본 붙인다 했죠. 분할은 부본. 그런데 문제는 경계점 표지를 턱턱 설치했는데 보니까 가운데 집이 있더래. 가운데 집이 있더래. 그러면 이 집에 경계가 딱 걸치잖아요. 턱턱 이렇게 건물에 걸리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걸칠 수 있는 경우가 4개 있죠. 4개. 7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디귿 있어요. 디귿의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예외적으로 지상건물에 걸쳐서 결정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걸칠 수가 없는 거고요. 걸칠 수 있는 거 4개 있어요. 판사 공간. 판사 공간. 이때는 걸칠 수가 있다. 판사 공간. 우리 판사님은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판사님은 걸쳐 살아요. 판사 공간은 걸쳐 있다. 걸쳐 있다. 판사 공간. 나머지는 걸칠 수 없다 해요. 판사 공간은 걸칠 수 있다. 4가 뭐야. 4. 4. 도시개발사업. 판사 공간 외우면 뭐해. 뭔지도 모르는데. 판사 공간 걸칠 수 있다. 4는 도시개발사업. 공은. 공공사업. 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이럴 때는 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4가지. 그러면 지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죠? 실판 보세요. 판사 공간 외웠고요. 지상에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으면 소관청이 뭘 만든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으면 이거 나중에 찾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놔. 그 사진 찍어놓은 장부 이름은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이거를 장난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이거 삭 바꾸면 언뜻 헷갈린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도시개발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비싼 동네.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싸든 비싸든 상관없고 지상 경계만 새로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언제 작성한다?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누가? 소관청에 작성합니다.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언제 들어온다? 도시개발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미술시간, 수학시간. 무조건 수학시간. 이거는 미술시간, 수학시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 바꿔서 내는 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얘네들을 외우실 거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 쭉 보이시죠? 앞에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지금 토지 표시는 소지 지면 경자. 이거 외울 수 있죠? 소재 지번 있어요? 소재 지번 있어요. 지목 있어요? 없어? 지목 있어요.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약간 신중해지네, 이제? 면적이 있어? 없어. 면적 없지. 여기서 이제 함정이요. 면적은 현재 없긴 하지만 견본에는 또 넣어놨어요. 견본에는 양식에는 면적란을 넣어놓고 규정에는 면적을 안 넣어놨어요. 이건 법을 잘못 만든 거죠. 그러면 그런 거 시험 문제에 내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가끔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시험이 안 나왔고요. 모의고사에 내시면 모의고사에 지상경계점 등록 면적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분은 분명히 견본 기준으로 내신 분이에요. 그분한테는 옛다, 있다 그러면 돼. 그런데 저는 항상 규정 위주로 갑니다. 규정 위주로. 시험도 항상 규정 위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있다 그러면 실제 시험은 없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다행히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논란거리가 되면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면적이 지상경계점 등록이 있다라고 출제를 해버리면 규정이 없다라고 우길 거예요. 그다음에 견본이 있다 이렇게 내면 또 없다 라고 낼 거고 없다 그러면 있다 그러고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무조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피할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냈다라고 하면 제가 목숨 걸고 이의신청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건 알아야 돼요. 경계 있어요? 있다고? 잘 보라고. 경계 있어? 없어? 없어. 경계는 없어. 뭐가 있어요?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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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의 위치. 위치만 있으면 잘 모르니까 위치 설명도. 가서 가는 길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서 보고 그거 맞니? 라고 사진. 표지 종류 맞어? 이거 확인해요.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장부 이름은 뭐라고요? 지상 경계. 점 등록부라고. 그러니까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경계점의 위치가 있다고. 자, 이거 때문에 만든 장부예요. 이거 찾아가라고. 눈 크게 뜨세요. 좌표 있어요? 좌표 있어요? 좌표 있지. 좌표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지역에 있는 건 아니겠죠? 일부 지역에만 좌표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경계 대신에 뭐가 있다? 경계점의 위치.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제일 중요한 거. 사진 파일.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죠.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지금 타이밍이 한 번 정도 나올 때가 됐다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한다? 지역소관청이 작성한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등록상에 이런 게 들어있다라는 거. 이 정도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지금. 73페이지 맨 밑에 확인됐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8번 문제가 있습니다. 8번. 8번의 1번에 보시면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이나 구점을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맞죠? 2번 소관청은 토지 등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틀렸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안 됐네.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 건물에 걸리게 설정할 수가 없지만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으면 걸칠 수도 있다. 됐죠? 또 3개 더. 판사. 공관. 사가 뭐라고? 사. 도시개발사. 공은 뭐라고? 공공사원. 관. 관리계획선. 관리계획선에 대한 분할할 때. 이럴 때는 걸칠 수도 있다. 그다음에 5번은 재방 보이세요? 재방. 재방 나오면 바꿔줘. 걷게. 바꿔줘. 걷게. 9번 들어갑니다. 9번.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오른 것은? 사진 파일 보이시죠? 사진 파일. 나머지 설치 사유 보존 기관 제조 연회를 지어내느라고 고생했죠? 제조 연회를 이런 거 우유팩에 있는 거예요. 우유팩에. 10번. 걸리기 결정할 수 없는 거. 됐죠? 판사 공관 찾아보시고요. 이제 75페이지의 면적으로 넘어갈 겁니다. 면적. 면적 측정하지 않는 거 합병하고 지목변경 외우셔야 돼요.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경우 합병하고 지목변경. 그런데 보통은 측량을 하면 면적이 나오거든요. 측량하면 면적 측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측량. 그런데 측량 중에 면적 측정하지 않는 측량이 두 개 있어. 현경이. 경계 보건측량과 지적 변황 측량. 현경이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분은 복현이 그러더라고요. 복현이 그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복구가 있어 복구. 복구 측량. 복구 측량은 면적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되니까 복현이 그러면 좀 그렇고 현경이가 낫겠어요. 이거를 복을 잡아가지고 복현 이렇게 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헷갈리세요. 복구 측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현경이를 외우세요. 현 그러면 지적 변황 측량. 경 그러면 경계 보건측량. 얘네들은 측량은 측량인데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고요. 참 다행히 요즘에 현경이가 면적 측정 안 한다는 요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요. 합병하고 지목변장 항상 답이에요. 대부분 얘가 답이에요. 합병. 합병은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떡하냐. 두 개 더 하면 돼. 합병할 때 두 면적을 그냥 단순 더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됐죠? 나머지는 면적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이런 것들을 면적 측정해서 측량해서 면적을 새로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새로 면적을 알아봤어. 알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토지대장에 써요? 지적도에 써요? 면적을. 면적 어디다 써? 토지대장에 이메일에 쓰지. 경계점 좌표등록보나 도면이나 또 대지권 등록보에 있는 면적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토지이메일 대장에 쓸 때 뭐라고 쓸 거냐는 문제예요. 뭐라고 써야 돼요? 정답은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그렇지? 축척을 알아야 돼요. 축척. 축척 맞춰야죠. 축척 외우셔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축척은 1200분의 1죠. 곱하기 600. 나누기 2400. 이렇게 되죠. 됐죠? 그다음에 이며도에 쓰는 거 두 개. 3000분의 1. 또 6천분의 1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 있다가 두 개 추가. 두 개 추가. 500분의 1과 1000분의 1 추가. 500분의 1과 1000분의 1 추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적도에서는 다 쓰고. 다 쓰고. 그중에 600분의 1과 개발된 지역이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지적도에는 다 쓰고. 이며도에서는 두 개 쓰고. 이거 나중에 천천히 외우실 건데 여기서 선 긋고 개발된 지역과 600분의 1. 정밀도가 높죠? 최소 면적 0.1. 이 동네는 일반 지역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지역이다라고 나왔었는데 한 필지가 0.1이 나왔어. 어떻게? 이를 쓰는 거예요. 한 필지가 0.2가 나오면 1. 한 필지 0.9가 나오면 0.5가 나오면 1. 0.05가 나오면 1. 무조건 1이에요. 이 동네 0.01이 나오면 0.1. 0.02가 나오면 0.09가 나오면 0.05가 나오면 0.1죠. 0.5가 나오면 큰일 났네. 이거는 0.5 그냥. 이거보다 크잖아요. 이해 안 된 눈치인데. 이해 안 된 눈치인데 지금. 뭔가 이게 최소 면적이라고. 최소 면적보다 크면 왜 크게 써야지. 이거보다 작으면 0.1이 나왔다. 최소 면적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내겠어요? 예외적으로 내겠어요? 예외적으로 내겠지. 예외 내면 무조건 개발됐다. 600분에 1이 된다고. 그렇죠? 개발된지요. 도시개발서. 600분에 1. 그럼 최소 면적 얼마다? 0.1이다. 그렇죠? 다 읽어보세요. 이거 왜 틀렸어? 지금 합병이라고 그랬죠?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 맞지 합산. 왜 틀렸어요? 새로 층이야. 이게 틀렸지.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합산은 맞아요. 보통은 합산을 외우고 있다가 저걸 못 보고 그냥 오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알면서도 번연히 눈두고 당하는 겁니다. 자, 어디 갔어?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600분의 1 지역 드렸어요? 600분의 1 지역. 그렇죠? 자, 1, 2, 3, 4, 5. 자, 600분의 1 지역이니까 1, 2, 3, 4까지 끊어야 되겠죠? 5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죠. 자, 우리 홀수 좋아해? 짝수 좋아해? 짝수.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4, 1은? 4. 1 버려야지. 4, 2는? 4, 3. 4, 4. 자, 4, 5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 4, 6은? 4, 6은? 5죠. 올려야지. 어떤 분이 4가 짝수인데 이러더라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올리는 거. 물짝수를 따져. 그냥 가는 거예요. 자, 4, 7은? 5. 4, 8도. 5. 자, 4, 9도. 5. 오히려 안 배웠으면 쉬워. 울리지 그러는데. 아, 짝수. 아, 짝수. 자, 이 때나 따지라고. 5일 때 따지라고. 5일 때 짝수. 앞에 짝수죠? 그럼 버려야지. 됐죠? 자, 또 갑니다. 이거 다 오지. 다 오잖아요.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짝수, 홀수 보는 거예요. 자, 앞에 1이. 홀수, 홀수. 홀수 좋아, 싫어? 홀수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우린 짝수로 맞춰야 돼, 무조건 짝수. 5일 때 무조건 짝수예요, 짝수. 짝수. 짝수 좋아요? 홀수 싫어? 홀수 좋아, 뭐 흐래비? 안 돼. 자, 홀수 좋아, 홀해비. 자, 뭐가 좋아요? 짝수. 자, 특별히 홀해비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외우시려고 하는 거지. 괜히 나중에 뭐 너 그러겠냐, 이러면 안 돼. 홀수 싫어해, 짝수. 자, 1은 홀수니까 싫죠? 어떻게 해? 버려요. 뭘 버려, 올려야지. 올려서 2로 바꿔야지. 버리면 어쩌라고, 버리면 어쩌라고. 1 되잖아, 1. 우린 올려서 2로 만들어야지. 자, 2호는? 버려야지 이제, 이건 버려야지. 2로 해야 되니까. 자, 3호는? 올려서 4. 자, 4호는? 버려서 4. 그렇죠? 자, 5호는? 올려서 6이에요. 5가 2개면 또 올라가네. 그러면 안 돼. 이건 5가 아니라 홀수잖아. 홀수니까 어떻게 해요? 6을 바꾸는. 자, 6호는? 버려서 6. 자, 7호는? 올려서 8. 자, 8호는? 8. 자, 뭐만 남았어요? 짝수. 자, 5일 때는 짝수로 맞춘다. 자, 나머지 그냥 하던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또 연습합니다. 자, 6일 어떻게 해? 도시 개발됐어. 그럼 6까지 끊어야죠? 1은 버려야지. 자, 2도 버려야 되고. 자, 3도 버리고. 자, 4도 버리고. 그렇죠? 자, 5는? 자, 앞을 봐야지. 6을 보는 거죠? 6, 6은 어떻게 해? 짝수가 두 개네. 이런 곤란이네, 이거. 이거 짝수 올 수 없어. 그냥 관 올리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해서 7. 자, 6, 7은? 8? 왜 그래, 진짜. 6, 8은? 7, 7, 7, 6, 9는? 7, 7, 7. 자, 진짜 자괴감이 느껴져요, 지금 내가. 자, 이것만 보라고. 이거 하던 대로 하고. 자, 6, 7은 8 이런 곤란이 있잖아. 참 다행히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설마 이런 걸 틀리기냐 하면 안 나와. 난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 한번 내보라고. 6, 7은 8이라고 할 거라고. 참 다행히 이것만 나올 거예요. 6, 5는? 6이지 뭐. 자, 1호는? 2, 2호는? 2, 3호는? 4, 4호는? 4, 5호는? 6, 6호는? 6, 7호는? 8, 8호는? 8. 됐죠? 자, 마지막. 자, 3, 1. 3, 3, 2는? 3, 3, 3, 3, 3은? 3, 3, 4. 3, 3, 5는? 4. 4겠지. 3, 6은? 4겠지. 4, 3, 7. 4, 3, 8도? 4, 3, 9도? 4, 3, 5는? 4. 됐죠? 이제 좀 알아 먹었으면 좋겠어, 이제. 자, 1호는? 2, 2호는? 2, 3호는? 4, 5는? 4, 5는? 6, 6호는? 6, 7호는? 8, 8호는? 8. 여기서 3, 2, 1. 5, 5는? 6. 자, 3, 2, 1, 점, 5, 5, 1은? 6이에요. 자, 이거나 이거나 올리는 거죠? 3, 2, 1, 점, 6. 자, 3, 2, 1, 점, 6. 3, 2, 1, 점, 4, 5는? 1. 1. 자, 3, 2, 1, 점, 4, 5, 1은? 자, 이거는 5가 아니에요. 5초가. 5초가라고 봐서 어떻게 해요? 5로 갑니다. 자,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5로 딱 끊어졌죠? 원래 하던 대로 짝수네? 그러면 돼요. 근데 이건 5가 아니야. 5, 1이잖아요. 그래서 0.5를 초과하기 때문에 0.05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건 6으로 보는 거예요. 6이니까 어떻게 해? 올려주는 거지.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얘네들은 출제가 됐어, 이거. 자, 여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따지면 반대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설이 아니다. 쟤는 안 보는 거다. 이건 보는 거다라고 우신사랑 한 명이 있어. 그러면 또 골치 아파. 그래서 이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오면 이건 올리는 걸로 처리하셔야 돼요. 초과로 보셔서. 그렇죠? 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계점 좌표도 높은 지역 600분의 지역 0.1이 기준이죠?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 초과하면 올리고 이 초과로 보는 거예요. 초과. 5, 1. 올리는 걸로 보고 딱 0.05로 떨어졌을 때만 0짝수 버리고 골순 올린다. 여기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 문제가 요금 다 12번. 자, 이거 지금 75페이지에 11, 10이 있으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 계속 갈게요. 그렇죠? WWWWW